원자력발전계측제어설비정비전문기업인 우진앤텍의 공모주 청약일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진앤텍은 전국 10곳의 원자력허력발전소에서 계측제어설비정비용역과 시운전공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전건설 후 시운전부터 상시운영중인 발전소의 경상정비, 정기점검이라고 할 수 있는 계획예방정비, 원자력발전소 해체분야까지 아우르는 발전의 모든 사이클에 참여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공모정보입니다. 총 공모주식수는 206만주입니다. 희망공모가 밴드는 4,300원에서 4,900원입니다. 희망공모금 밴드는 89억원에서 101억원입니다. 주관사는 KB증권에서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배정된 주식수는 51만5천주이며 청약한도는 4만8천주입니다. KB증권의 일반 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하며, 5대 고객의 경우 최대 4만8천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일정입니다. 수요예측일은 1월8일부터 1월12일까지입니다. 청약일은 1월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배정공고일, 납입일, 환불일은 1월19일입니다. 상장일은 미정입니다. 재무재표입니다. 2021년 9기 매출액 312억, 영업이익 49억을, 2022년 10기 매출액 373억, 영업이익 56억을, 2023년 11기 3분기 매출액 303억, 영업이익 58억을 기록하며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통가능 물량입니다. 상장 직후 유통가능 물량은 17.7%입니다. 회사 측은 상장 후 각 사업 부문에서의 수주 확대와 더불어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원자력발전에 특화된 계측제어 설비 정비와 부품 전문기업들을 관계사로 두고 있어 수주와 개발의 사업적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주식종목 추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개합니다. 콕스톡에서 VIP 패키지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콕스톡의 시간 매매, 장중 매매, 종가 매매 추천 서비스를 한 번에 매일 세 번의 추천을 받아보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고민, 종목 선택의 어려움, 시간적인 여유 부족, 답은 콕스톡에 있습니다. 콕스톡의 추천 결과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는 1년에 99만원입니다. VIP 패키지 서비스의 3가지 혜택도 이용해 보세요. VIP 패키지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드립니다. 회원 가입 후, VIP 패키지 서비스 신청, 무통장 입금 후, 서비스 시작, 간편 가입으로 더 쉽고 빠르게 언제든 문의 주세요. 주식종목 추천은 콕스톡. 어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를 만나보세요. 전원의 다시 콕스톡을 검색해 VIP 패키지 서비스 Como 와 함께 를 Trek 패밍으로 더 쉽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를 선택하세요.